어릴 때 원했던 어른이 된 나 Thought I found, oh she's mine 너 죄가 달렸던 나 아, 내가 넌 지켜봅니다 It's so much better 아직도 난 격이 흐릿하게 더 의미하게 나 아니, 자주 난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나 나의 흔적 아 아 아 아 I I I I I I 2. 타르기 메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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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축하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pessoas 들었고 이 영상도 그러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촬영을 볼 수 있습니다. 촬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12월에 출연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영상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모두는 시스템과 같은 영상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공공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2학년을 학습에 있는 한국과 학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학습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에 대해 특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기 전에 보셨을 보시기 전에 엄마가 아야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다가서 계속해서 같이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2개의 팝트 1개의 생일과 1개의 생일과 1개의 생일과 오늘의 영상은 Kaffi의 그저 기억에 대해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모든 일은 Iris과 Kaffi의 그저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준비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직접 직업하는 것이 정말 불편적이고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고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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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는 포니에 가고싶어 그리고 식당에 가고싶어 그리고 집에 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7일에 그리고 학생들과 친구들과 친구들 사진을 찍을때 지금 시작을 시작할 때까지는 글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아버지와 친구들과 학생들의 사진을 찍을때 너무 많이 찍을때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찍을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 그래도 충분히 길게 오늘 surge 시간을 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juste 봄 그리고 지금 지금 그들은 산 justified 이것은 이류들 예전에 저한테 photos son Illumin한 것들이 잘 보내자 그리고 이제 뇌서 닦을 수 있는 뇌는 조금씩 제가 출연시장은 이제 과목을 다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참여하여 어디서 마니에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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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에선 같이 두 장블를 올려주신 후에 참여하여 혹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참여하여 지금 제가 준비한 학교에서 조금씩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조금씩 마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 만나뵙니다 다음 영상에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